방안한 투자의 세계 승자의 비결은 무엇인가 신흥증권 네스탁 파워 우리도 네스탁 파워를 손에 넣어야겠어 와우! 투자의 황금나침반이요? 우리의 다음 목표는 뭐죠? 실전투자료에 참여해야죠 안돼! 그녀가 모든 걸 차지하게 될 수는 없어 너희들이 발버둥 좁았자야 네스탁 파워는 내가 가지겠어 1억을 잡아라 네스탁 파워 실전투자 될 것 투자의 황금나침반 네스탁 파워 신흥증권